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추천수를 보자 아니 1800개잖아 불닭 이런거 하자 불닭 불닭 세개 먹기 오케 콜 세개 세개 오케이 콜 아니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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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자리는 집에 없거든 일단 배부르지 않을까 세개는 불닭 세개 먹기 야 라면 세개를 못먹는데 불닭 세개 먹어야돼 자 열정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추천 버튼 눌러주셔야겠죠 아직 추천 안 누르신 분들 화면 터치하신다면 추천 버튼 한 머신만 눌러주신다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우 추천 한 머신 눌러주세요 야 재밌는거 생각나는데 뭔지 아냐 불닭이요 불닭 세개 먹다가 못먹으면 까나리도 마시는거야 에이 에이 죽여 죽일라 그러네 이 중에 맘에 안든 사람이 있어 아니 난 안 걸릴거라 님들 바로 바로 그냥 설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걸리겠어 증민이 증민이 농담이 아니에요 그 사람 다음날에 위를 제거할지도 몰라요 맹장제거가 아니라 아니 뭐라는거야 쓰끼 가족이라매 증민이 증민이 당첨된 것 같아요 그러네 말을 못하고 있네 중력말 나만 끊겨? 나도 끊겨요 그 뭐냐 야 어떻게 할거야 벌칙 수행을 불닭 세개 먹다가요 다 못먹으면 까나리 원샷 아 야 까나리 어디서 구해 까나리도 원샷하는거지 뭐 까나리 어디서 구해 까나리 까나리 저 그 5천원에 팔아요 개인사비로 사는거죠 아니면은 불닭 안돼요? 정복님 감사합니다 불닭 세개를 다 먹으면 까나리 원샷 안해도 되고 세개를 까나리 그러면은 못먹는 사람을 위해 그거 어때요? 우리집에 와가지고 벌칙하면 돼 면 하나에다가 소스 세개 넣는거지 면 하나에다가 소스 세개 넣어서 먹어도 되는거? 안되지 그거 다 제조과정까지 찍어야지 병신은 중력이 도망갔다 중력이 도망갔다 까다리 일단 까다리 당첨 중력을 당첨 중력 오케이 깍두기 까나리 당첨 당첨 불닭볶음밥 어때요? 불닭볶음밥 개소리 말고 배불러서 먹고 근데 솔직히 불닭볶음면 3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사람 먹고 한개 먹다가 뭐라는겨 뭐라는겨 중력 까나리 까다리 까다리 나이스 아 언니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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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야 니가 호스 잡아서 그래 대리 구합니다 대리 구합니다 저 선수 고용하겠습니다 대리 대리 구합니다 대리흠스 가능? 호스 데리 구해요 호스에요? 호스 누구야? 어디 서버 들어가야되요? 호스 내가 할게 호스팡 호스 잠시만 됐어? 네 서버 서버 어디로 들어가야되요? 길어나봐 들어가고 있어 에이 부닭 두개를 합시다 휴미님 사람들 사람으로서 에바다 솔직히 좀 에바성이 야 제거할 사람들 제거좀 할래? 에이 부닭 두개 합시다 여포하고 여포 여포하고 여포 도날드님 올려서펀드님 자꾸 뜬다 이거 만약 개됨이 안되면 어떡해요? 먹어야지 뭐 개됨 안되면 먹어야 돼요? 어 먹어야지 개됨 안된다고? 네 쫄려면 뒤져야지 쫄려면 지금 발뺌하는거니까 뒤져야지 림즈라 개됨푸드 아이디 좀 제 쪽지로 보내주세요 셧다운제 걸렸어요 정복님 감사합니다 저는 벌써 선질빵빵한 아이디 구해놨습니다 노학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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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노학세전 아니야 노학세전 노학세전이야 자 노학세전인 이유는 밸런스 파괴와 이런거를 고려하여서 노학세전이 재밌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핀맨 쪽지로 아이디 좀 보내주세요 아무거나 졌다운제 걸렸거든요 님들아 핀미님 먹고싶으면 안보내주시면 되거든요 핀미님이 불닭뚝을 3개 먹고 못먹으면 사나리 먹는다 아이앤좀 맞으세요 아이디없는사람이 먹기로 하죠 닥쳐 닥쳐 알았어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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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좀 쪽지로 저도 아이디좀 왜 아이디를 모르겠지 분노이 만들었었는데 내가 자 잘 챙겼네 오늘 보내지마야 방송인데 야 나 7등급짜리 왜있지 이거 아 저번에 내가 장사했었지 아니 님들아 저 기다리고있어요 사람들이 장난이고 빨리 받아야되요 됐다 됐다 아이테났다 요 서버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유채널 자유로가야지 자유 배틀좀 자유 8로 아이디 비번 적는사람 뭐야 여기다가 자유 8에서 만나죠 자유 8에서 만나죠 자유 8에서 만나죠 자유 8? 자유 8? 자유 8? 자유 8로와라 야 애들 오늘동안 한판하고있자 연습하자 어떤사람이 아이디를 거짓말로 보냈는데 먹으라는 진료에요 자랑할거란 거짓말 야 방팔께 들어와봐 아 지금 그냥 파도되지 아 된다 잠깐만 보전인데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고있고 어 들어왔다 나 왜 안들어가지 자유 8이요? 만드가 제 팔은 아무것도 없는데 외불러 제가 팔까요 제가? 봤어 어 이따가 만들어졌다 방 안보이는데 나는 자유 8 이따가 이따가 그 아이디가 이거 해리야 그거 확인좀 저 들어왔어요 학원님 오케이 저 미쿠 자유 8이 어디로 가면 되요? 자유 8이 어디로 가면 되요? 자유 8이 어디로 가면 되요? 자유 8이 어디야? 저 피카소입니다 노학세전 하죠 노학세전 어디야 작업하래 어디야 작업하래 어디야 이거 템을 어떻게 바꾸더라? 내가 왔습니다 내 이름은 바로 실채화 저 코난 범인 저에요 백주님 이거 뭔지 알지 노학세전 노학세전 저 코난 범인 저에요 강퇴하지마요 오케이 근데 9명 들어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 뭐가 좋을까 노학세전 야 안 들어온 사람 아니 지금은 연습게임 좀 하다하죠 아니 안 들어온 사람 안 들어온 사람 야 지금 들어가고 있어 싸운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 아버님 이거 우선 팀 정하죠 우선은 연습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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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거 사달탱이 안정해? 아 난 개대부 아 카카오가 도지? 라바 아 이거 노학세 격투가 군인밖에 안돼요? 무슨 악세 뺄 줄 몰라요? 노학전이라고 지금? 노학전 노학전으로 하자 노학전으로 없는데? 좋은게 없어 아니 노학전 지금은 노학전 아니지 방송이니까 노학 계속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서 오 나는 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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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가 되겠어 노학전으로 켜진다 나는 호카게가 될 거라구 나 개 커졌어 나 키보드를 어떤 걸로 해놨는지 모르는데 악세 가사를 겁나맞이 줬어 뭐야 오 오우 희한한거 겁나맞네 오우 바브리엘이다 대충은 맨날 똑같네 나 지금 노학세전 아니잖아 지금은 네 그렇죠 노는거 지금은 그래 자 포니타 포니타 달리자 가자 오우 아버님 그어 나는 빡빡이 하하하하하하 좋됐다 덤벼라 지금 자 시청자분 껴있어 여기 네 누구누구 멤버 누구도 안들어왔어 실체와 나 안들겨 멍석님이 멍석게리 어딜 쳐다왔나 나 나 나 나 피카소 나 피카소가 누구 롤리스 나 나 코난 범인다 아니 그냥 여기다 적어 게뎀푸드에 나 멍석게리 다 들어왔어 한명누구 안들어왔있는겨 란드기요 란드기 란드기 다운하고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만드가 넌 불리해졌어 이거 공격키 좀 알려주세요 하하하하 이거 점프키가 뭐야 공격키 몰라 스페이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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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가 근데 뭐해 자 나 일단 피 disruption 넘마리 으아 previous 아 으앙 불안하다 며요 따 며요 따 며요 따 며요 따 며요 악원딥 불안하다 며요 쿵칵쿵칵 아 저는 붙어 불라불라불라불라아 불안하다 며요 무라다메요 따메요 아아 따메요 따 따 아씨 다와라 따빡이 총잡이 아아 땅이야 자 굉장한 성능입니다 좋아요 자 핑면대 중력 아 핑메 도망갑니다 아 쫄보구만 아 중력이 지금 어어 양배추 선수 아 양배추 게임하는거 진짜 개짱나게 한다니까 쟤 재미없게 하기 유명함 양배추가 네 그쵸 배추뀌면 게임이 재미없어진다는 그 전설의 설 야 배추먼저 뭐야 뭐야 자 자 과연 점수는 네 제가 4등 아 좋아요 지금 현재 제가 4등 아 아 양배추 6등이에요 뭡니까 피 제일 많았는데 아 도망다니고 있었네 찌질이 아 나 왜 꿀등이 아니지 이해가 안되는데 쟤 땡기 쟤 땡기 쟤 땡기 쟤 땡기 쟤 땡기 오면 쏜다 꼬리 아 아 1번 선수 1번 선수 1번 선수 아 1번 선수 홈런 홈런합니다 아 저 선수 어디로 어디로 갔을까요 아 아 아 아 아 갑니다 갑니다 자 아 홈런 아 두 번째 자 자 자 과연 아 안 아 홈런 홈런 아 아쉽습니다 아거 선수 아 아거 선수 아거 선수 아 안타 아깝습니다 뿅 뿅 아아 야 개리 아아 아 안녕 못써야 저거 먹어 저거 먹어 못써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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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야 이 야 이 새끼야 뿅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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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물 멍 Text 덤벼라 아아아 쓰레기 아아아 아하 와 저저저 저 악세 밴 해야되지 자 좋습니다 괜찮아 이따가 낙스에 못 끼니까 어 우리 달짜 선수 달짜 신났어요 에이 달짜 일부러 죽은거 티났다 달짜 일부러 죽은거 티났대 일부러 죽은거 티났대 에이 알 에이 너무 방송에 신났다 달짜 아 정말 굉장한 할리우드 액션이었어요 넌 저런것도 안하잖아 달짜옹 저런것도 안하잖아 존나 존나 멋생겼다고 누가 때린겨 임요 이번엔 1등합니다 진짜 얼굴이 이렇게 빠진겨 잠깐 나 마이크부터 찍어줘 자 자 자 자 자 좋습니다 게리야 팀하자 영시야 팀하자고 팀하자 하면서 게리형 이거 내발 내발 니가 짓발질했잖아 오라오라오라 오와 변신 에이 야아 문도 가고 싶은대로 간다 문도 문도 아아아아 가 버렸어 자, 좋습니다 자, 아직 연습판입니다 어머나? 어, 예, 어, 예 아, 변신했어요? 니가, 니가 형이면 다냐? 아, 엄청 세요 아, 죽어버렸어요 야, 야! 아, 괜히 죽었어 너, 뭐 형이면 다냐? 양면측 뒤져라, 이 새끼야 양면측 죽여 이 새끼야 징설천사 이빨차기 야, 어디 쳐다봐, 살아 야, 너가 이상한 거 누가 왔어 사랑해 어헌! 우와! 파악! 으아악! 으어억! 으어억! 으어허어헌! 으어억! 으어억! 으아하핰하, 으아아아하아, 으아아아악!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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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어 어떻게 요리 해줄까 고수들은 이제 야야 우린 머릿속으로 싸우고 있어 끝났어 끝났네 싸우다 끝났네 빡치네요 나 꼴등 아니야 좋았어 잘하고있어 오오 너보다 잘하고있어 너보다 잘하고있어 확보적인데 중력맨 중력맨 왓썸맨 자 만득이 오고있나요 오 왔어요 좋아 사다리타기 사다리타기 해야지 사다리타기 한명 자 한명은 깍두기가 됩니다 자 한명은 깍두기가 됩니다 자 한명은 깍두기가 됩니다 좋아요 아 깍두기는 좀 오반데 이거 깍두기가 뭐랄 깍두기는 그냥 마시 같이 먹어야돼 네? 자 깍두기 게임은 안하고 게임은 안하고 먹는건 먹는거야 아홉명 해야되지않아요 아홉명 다 뺀다메 자 머싸 중력 핑맨 베리 양배추 만득이 달자 너부리 자 깍두기 한명을 낳았습니다 자 과연 어느 분이 될지 기회가 됩니다 자 자 뭐야 어디서 소리가 나오는겨 자 갈까요 자 깍두기의 주인공은 누가 될건지 내가 너무 깍두기하고 가까워 자 깍두기 깍두기 위치 하자 안걸리겠다 난 아니야 내가 걸릴리가 없어 왜냐면 내가 말했거든 아 제발 절대 안걸린다 자 가겠습니다 1번 아 제발 자 지금까지 합격 명단을 알려드리면 일단 통과자부터 천천히 알려주세요 중력 핑맨 게리 자 핑맨 게리 핑맨 중력 게리 자 자 알짜 살아남았습니다 너무리 살아남았습니다 아 잠깐만 B야 머사야 너야 만득이 살아남았습니다 머사 아니면 양배추 과연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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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깍두기에 걸리고 맙니다 깍두기 축하 머사는 요로크롱 깍두기는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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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은 씹으라 그건 진짜 못먹겠다 간장 안걸렸다고 너무 가지 맙시다 아니 왜 이정도 해야되지 않아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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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빼야죠 아니 그러니까 아버님 자 야 양배추 나하고 들어오라고 해 만드기 자 무악새로 갑시다 아버님 팀 팀 정해야죠 팀 팀 팀 팀 정해야 되나요? 랜덤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 팀이 한판에서 랜덤으로 하는거 그 팀 쭉 오케이 오케이 랜덤 팀으로 쭉가자 야 만드기 왔어? 오케이 어떻게 다 빼? 어떻게 다 빼? 캐릭터도 정해놓을까? 캐릭터 정해놓자 격투가 공격 이거 어떻게 빼? 뭘로 할래? 격투가 그러니까 기본 캐릭터 격투가 군인 스파이 초인 오케이 오케이 남자는 격투가다 나 격투가 밖에 할 줄 아는게 없는데 군인으로 힘들어 격투가 군인 스파이 초인 자 좋습니다 스킨 착용하자 만드가 총 들지 말라고 가자 자 원영 경기장으로 팀 갑니다 자 벌칙 수액 4대4 지면 벌칙 랜덤으로 이거 첫판에 걸린 사람이 같은 팀이구요 첫판은 연습한? 첫판 연습한? 나니 그냥 가자 오케이 이것도 승패에 들어가고 3승제 5판 3승제 5판 3승제로 진행합니다 이거 이거 걸린 사람이 두 번째부터 자 얼굴 공개 아니구요 어 일단은 지금 유도 첫번째 하신분들 바로 블랙 넣어주세요 아니 강태만 해 자 좋습니다 유도 하시는 분은 바로 강태 자 좋아요 아이템 1이에요 오프에요 오프 아이템 오프 아이템 다 빼시구요 아 레디 어떻게 해요 원영 경기장 원영 원영 경기장 하나 밑에꺼 지하감옥 원영 경기장 원영 경기장 원영 경기장 아니 어구리가 어구로 끌었는데 너블이 강태해야 돼요? 야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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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세개로 나눌 수 있지 않아? 맵 개별선택 세판 합니다 만약에 진팀에서 어떻게 경쟁하는거에요? 뭐가 진팀에 이긴팀이 진팀한테 결정 방법을 알려주는거야 자 자 일단 원영 경기장으로 팀을 알아 둔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거 맵 넓은걸 하자 적투경기장 1팀으로 오세요 전 2팀으로 가겠습니다 적투경기장 아 아버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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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